롯데백화점에 왔어요 오늘도 우리 영웅이 간장 사러 한참 됐더니 다 떨어졌네요 자 쭉 가봐야 되겠다 룰루룰루룰루 쭉 찾아가자 우리 히어로 간장 어 이제는 추석이 가까웠으니까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이야 찾아간다 찾아간다 우와 오늘은 점점 멀어졌네 우와 영웅이 간장 사러 가자 영웅이 간장 여깄다 찾았어 찾았어 히어로 간장 여깄다 여깄다 오늘은 조그만 것도 사고 큰 것도 사고 많이 사야지 그래야 추석에 잡채도 해먹고 아 맛있는 블루고기도 재우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 히어로 간장 많이 사야지 많이 사야지 오 이건 또 1 플러스 2도 있네 우와 다시 한번 보자 쭉 더 와 너무 좋아 좋아 오케이 응 자 한바퀴 더 돌아보고 와 너무 좋다 예 응 그래 우리 히어로 간장 오늘도 여러분 다 맛있게 먹자 어 빨리빨리 측정하고 우리 미우사 보러 가야지 맞아 빨리빨리 미우사야 오늘 본방사수 해야죠 우리 히어로 나옵니다 네 우리 히어로 보러 갈거에요 자 빨리빨리 쇼핑 끝내고 본방사수 하러 갑시다 가낭 가낭 사랑해요 우리 영웅씨 사랑해요 미우사에서 만나요 본방사수 가낭 가낭 미우사 자동차 이리와